아침에 일참가 되었다는 거 아침에 일참가 되었다 일참에 먹기 위해 일참가 되었다 도시가 되었다 일참가 되었다 다이어트 일참가 되었다 일참가 되었다 일참가 되었다 이거 뭔지 아세요? 뭐예요? 벌레죠? 아니요! 벌레 아니야 응고! 저 갯감지는 줄 알았어요? 근데 돌쟤라테 이거 먹을까요? 약간 전복 비슷하고 비슷한 식감이나 하면 좋아할 것 같은데요? 우와 이거 이거 몇 마리 잡아다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 좋아요 많아 많아 뭐하나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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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환 교환 도전 너도 대체 엄마 제가 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